저희는 좀 아쉽게 이제 마지막 곡을 들려드리게 됐습니다 많이 아쉬우신가요? 아쉬워서 소리 한 번만 내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제가 생각했을 때 수다방위사령부 여러분들이 이제 좀 즐길 줄 아시는 분들인 것 같아서 마지막 곡을 함께 즐겼으면 좋겠는데 준비되셨나요? 그러면 그 전에 저희가 백창을 하면 너무너무 좋을 것 같아서 한번 연습을 해볼까 하는데 에프스쿨이라는 곡을 해볼까봐요 마치 춤을 추던 발을 불러 바람의 소리 흐려 문질러 여기저기 많이 아주 아주 많이 잠깐까지 네, 요새 저희가 두 시간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준비가 된 것 같으니까 저희 마지막 곡을 인사드리고 마지막 곡이 에프스쿨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 사랑해요 다음 주로 윙클리 지금까지 윙클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bad guys okay thou dude 까 Huh Or wa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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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